여보세요? 형님, 뭐 눌러야 돼요? 제가 내려갈게요. 저 그거 마이크도 하나 가져와야 돼서. 아 그래요. 야 이거 첫째는 참 이렇게 활발할 줄이야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면? 아 이렇게 해서 아 내 목소리가 들리네.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. 나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. 아름다운 오, 짱이네 이거. 북음도 많으시네. 이거 뭐야 이거. 흠흠 반주수로 괜찮아요, 여러분들? 어. 지금부터 내 맘을 말할게 오래도록 참아온 자꾸 자꾸 커져오는 말 이미 너에게 들켰을지도 몰라 뭐야, 아니 짱 신기하다. 아니 노래를 부르면 하트가 이렇게 매크로 마냥 나오네.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. 제가 방송할 때 노래 부르면 니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는데 야, 아니, 아니 이렇게 막 장미하고 하트를 이렇게 주니까 장례식장도 아니고 꽃을 이렇게 자꾸 기계 쓰는 거 아니야, 이거? 어디 기계 있네 여기 뭐야 이거? 뭐야 이런 거야? 뭘 계속 그렇게 웃어요? 저 그만 웃어요. 그만 웃어요. 부금 나오고 있어요? 부금? 두두루뚜가 뭐야? 두두루뚜가 뭐야? 후카리스웨트 이거 뭐야? 쓸쓸한 부금 이게 왜 쓸쓸한 부금이야? 이런 친구 없는데?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즐거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현욱이 형 집에 왔습니다. 그런데 현욱이 형이 파마도 안 했는데 꼬불꼬불 털들이 너무 많고요. 휴지는 왜 이렇게 많고 거기다가 디딕이라는 물티슈까지 이 형 정말 뭐하는 형일까요? 방송을 안 하여튼 여기에서 타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? 탁탁탁 탁탁탁 생각만 해도 더럽네요. 시대야. 어 끝이네. 하하하하 여러분 오늘 약간 좀 과하다? 리액션 좀 과해. 잘 웃어서 그냥 신기하다. 끼끼끼도 안 빠져. 노래할 때 또 다들 네. 또 이렇게 막 올라왔다가 하트로. 또 그냥 야 화력 괜찮다. 저희 방송 진짜 화력 좋아요. 이거 저희 우리 매니저님이 해주신 형이 뭘 월급을 줘요? 맨발의 청춘 보고 싶었다고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딴따라 해드릴게요. 어 바람 미쳤어. 하하하하 바닥에서 바람 올라와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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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우리 방송에서 보다니 혹시 발 안 씻으셨나요? 냄새가 나네요. 이 냄새에요. 이 냄새에요. 제가 입 벌리고 뛰어서. 하하하하 나중에 제가 이제 현욱이 형 개인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말만으로도 너무 고맙지. 화면 진짜로? 그러니까 진짜 말만은 하하하하 요즘에 운동해서 복근도 있는데 복근 여기서 보여주면 안 되나? 아 좋죠 좋죠. 복근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. 하하하하 아니 근데 유튜브 근데 65만이야. 원래 70만이 작년 목표였는데 진짜로 약간 100만 찍으면 여하친구 만날 수 있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커플 유튜버. 어 커플 유튜버 뭐 하면 진짜 괜찮겠다. 그게 200만이 먼저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몇 살이에요? 우리 방송이 되게 다양해요. 거의 뭐 50대 형님부터 어 뭐야. 별풍선으로 나이를? 계속해봐요. 야 막말로 뭐 천 살 없어요? 만 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. 아 근데 진짜 웃겨. 웃다가 배가 고프네. 운영자님 안 계시나? 모니터랑 안 하고 있으면 못 보여주지. 나중에 제 방송 한번 와보세요. 와서 추천하고 즐겨찾기 누르시면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요? 운영자님을? 감사합니다.